제주도의 공항 두 개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정말 재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하든 아니든 그냥 매각을 하든 팔려나가서 그야말로 소수의 자본들이 배불리는 걸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안 되는 가치인데 시장에서 보상되는 가치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찍는 표는 그야말로 제주를 난개발과 투기 파괴로부터 망가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저를 저에게 표를 주는 만큼 제주도를 지키고 또 제주도를 더 품격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박찬식 무소속 후보와 함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만나볼 후보는 무소속의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입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지금 목소리가 운동하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유세하다 보니까 유세차의 음향리 방송사에서 통제, 언론 선관위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차도 지나가는 데서 유세를 하려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제 목청이 올라가서 목이 좀 쉬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힘든 또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데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선거운동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일단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기호 5번 도지사 후보 박찬식입니다. 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 많이 해봤었잖아요. 항상 차분한 목소리가 좀 강점이셨던 분인데 오늘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뛰시는 것을 갖다가 옆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서 할 텐데 1부에서는 그래도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라든가 좀 편하게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이야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후보로 결정되신 게 지난해 10월이었죠. 가장 먼저 결정이 됐고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에서 선출이 되셨는데 선거운동 해오면서 혹시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부분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선거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나 구도하고 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그러면서 또 건설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제주도 정말 이제 너무 개발됐다.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박찬식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 만났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주도의 지금 지방선거는 기존의 여야나 진보 보수의 틀을 뛰어넘어서 제주도를 그야말로 파괴의 길로 계속 가게 할 거냐 아니면 보존하면서 더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것이 주요한 어떤 대립 구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자꾸 이제 개발이 돼야지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께서도 지금 제주도가 너무 심각할 정도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건설업을 하시지만 다는 아니지만? 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주도는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선거운동 다니시면서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군요. 그게 또 인상에 많이 나오셨고 워낙에 이제 환경보증과 관련된 가치를 처음부터 많이 내걸으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필을 하시고 또 많이 들으셨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후보님 이력을 쭉 살펴보니까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다음에 다시 또 학업을 하시면서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런데 정치인만 아니었지 사실 정치에서 발을 한 발자국도 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저희 주변에 친구나 선후배들이 야 너 정치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저는 지금도 늘 정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안 나갈 뿐이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왔죠. 삶이 거의 이제 정치와 좀 맞닿아 있으셨는데 다만 실제 정치인으로 뛰어드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시라서 주변에서 아 이거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들 안 하시던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런 선거 정치 혹은 제도권 정치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그동안 많이 해왔고 또 제가 학생운동을 했거나 노동운동을 했을 때 알았던 많은 동료들이 또 그렇게 정치활동을 조금 일찍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쭉 거리를 두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이렇게 선거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게 된 거죠. 거리를 두려고 하셨는데 뛰어들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제주 이공항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주 이공항 문제가 단순히 어떤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적인 영향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어떤 미래의 진로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제 이공항이 지어진다면 저는 지난 191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투기와 난개발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투기와 난개발로 제주도의 어떤 제주도가 가진 정말 귀중한 환경 또 공동체의 어떤 자산과 가치들이 속절없이 파괴돼 나갈 거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공항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그냥 계속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제주도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뚜렷한 소신이나 견해도 없이 도지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는 제2공항의 반대 목소리가 도민사회에서 과반수를 넘는데 그걸 대변하는 정치인 후보가 하나도 제대로 없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는 제주도의 미래가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여러 가지 제가 원하지는 않았던 거지만 이제 이걸 외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누구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셨는데 어떤 후보들인지는 다 알 것 같고요. 누굴 지칭하시는지. 다만 친구분은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돼서 제2공항을 또 워낙에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좀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라봐요. 지난번 지방선거일 텐데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약간 그런 직접적인 선거는 아니지만 좀 캠프에 합류해달라는 요청도 받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제주 4.3 70주년 본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4.3을 전국에 알리는 데 발벗고 뛰고 있었기도 했고요. 아직 꼭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나섰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지난 4년을 거치면서 도저히 이대로 볼 수는 없겠다. 시대도 변하고 우리 도민들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실 정치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제 혼자만 생각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식 후보께서는 아까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일찍부터 투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 도민들에게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건 아무래도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또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의 이제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출마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선거를 준비하시면서 기존 정당 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누구나 힘들 거라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무소속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거대 양당 저는 이제 둘 다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두 정당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주에 이런 국제자유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런 난개발 투기를 부추겨온 세력이고 또 사실은 그런 관계망들 자체가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선택해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 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면 이제 결국 진보정당인데 엄전히 진보정당들도 지금 몇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정당을 제가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당의 진보정이나 지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당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외연을 크게 확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진보정 가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환경가치나 이런 생태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지금 현재 진보정당의 어떤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가 이런 지형 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정치연대 제주 가치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면서 기존의 진보정당들하고 이제 손을 같이 잡고 해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다른 진보정당들과는 이번에 단일화를 결국 못하게 된 거죠 네. 녹색당이 후보를 냈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는 못했는데 크게 보면 그래도 점차적으로 어쨌든 힘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어떤 진보정이고 생태적인 목소리에 힘을 키워보자라는 방향으로 좀 실질적으로는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운동 가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정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괜찮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당들은 여러 차례 선거를 해오면서 각 지역이나 마을 단위까지 나름 조직들이 부족돼 있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평가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조직들이 이제 취약하고 그리고 정당 배경이 없다 보니까 누군지 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또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가끔 제가 페이스북을 갖다가 지금 시찰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기존에 이제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 그런 감정들을 많이 표출해 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도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이미 봅니다. 이미 제주도가 크게 변화해야 된다. 단순히 뭐 이런 미세적인 조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큰 방향 자체를 지금까지 이제 개발과 성장 중심에서 어떤 보존과 삶의 질 관광에서도 양적 성장 보다는 어떤 질적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또 그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크게 이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공감은 이제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기존 정치 지형이 워낙 이제 굳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과연 너희들이 집권할 수 있겠느냐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긴 하시 는데 이 목소리 자체가 저는 이제 소수의 목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여론조사를 지금 방송사마다 언론사마다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워낙에 선거운동은 일찍 시작하셨고 사실 내세우는 가치가 워낙에 뚜렷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여론조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걸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래도 언론을 자주 접 하고 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이제 호의적인 평가가 많은 편인데 워낙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일단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주 진짜 최근에야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보거든요. 아무리 제가 일찍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뛰긴 했지만 사실은 그때만 해도 후보들도 한 열댓 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tv토론이나 제2공항 때문에 많이 나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얼굴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어 어디서 봤는데 하다가 어 맞아 tv토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토론하는 거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 가지고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이제 후보가 압축되고 이제야 겨우 이제 어 저 제주도 말로 자의는 두 개고 이러면서 이제 아 그 토론했던 친구구나 이렇게 이제 매치가 되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여론조사는 사실은 그 아직 본격적으로 그 여론이 반영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이제 아 제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 한 시점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26일날 여론조사가 한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저희 방송사에서 하는 그때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무소속이다 보니까 언론사들에서 아이고 우리한테 너무 그 말할 기회를 안 주는데 이런 경우들은 없었습니까 아이고 많죠. 많습니까 네. 당장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금 후보가 결국 4명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이제 그 주요 후보 2명 2분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불공평하기도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어떤 알 권리나 도민들의 어떤 선택을 위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구나 하다못해 제2공항만 보더라도 도민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공항을 반대하는 후보가 한 명도 참가하지 않은 채 두 명끼리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저는 제 개인이 좋고 나쁘고 나서 우리 도민들에게 정말 제로 된 어떤 알 권리와 선택의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참 두 후보님이 사실은 동의만 하면 사자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한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도 현실이라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됩니다마는 상대당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숫자를 줄이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보니까 아마 동의를 좀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도민들의 마음이나 의견들을 대표해서 참 묻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좀 주는 게 제주도를 이끌려고 하는 저는 또 도민 전체를 대표하고 도민 전체를 이끌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마땅히 했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판이지만 정치적 계산만으로 한다면 과연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같이 열어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도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방송국 앞에 시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다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여쭤봤습니다. 1부를 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랑 앞으로 제주도지사가 된다면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만나뵙도록 하죠. 네.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대담 오늘은 박찬식 무소속 후보와 함께합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정치에 대한 후보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혹은 선거 과정 속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쭤봤고요. 2부에서는 아무래도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 워낙 좀 많다 보니까 다 다를 수는 없고요. 다섯 가지의 핵심 공약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 이후에 또 하시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이 제출하신 걸 보니까 있잖아요. 첫 번째를 직접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 이걸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직접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실현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모범적인 자치를 실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들이 일부 제주도로 넘어오긴 했어요. 물론 권한이 넘어오는 부분도 실질적인 재정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한은 많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은 넘어왔지만 그 권한이 도지사한테만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제왕적 도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 측면에서 주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결정권이라는 어떤 그런 진정한 자치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예를 들어 시장들한테 시장을 예를 들어 직선을 하든가 해서 시장들한테 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2공항 문제라든가 영리봉항 문제 가지고 공론화도 했었지만 저는 우리 도민의 삶이나 제주도의 미래에 중요한 역량을 미치는 사업들 그게 중앙정부 사업이든 지방정부 사업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도민 숙의 과정을 거쳐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의 결정권의 상당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도민들의 결정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게 주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기초 단위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근린정부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기초단체 외국에서는 이제 정부라고 하죠. 기초단위정부 이 부분들이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그런데 오랫동안 지역 자치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읍면동 단위의 자치를 지금 주민자치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된 권항만 갖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실제로 그 지역의 읍면동 단위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읍면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돌봄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계획들을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게 하고 주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단위의 불뿌리 단위의 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한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더 분산시키겠다 하위 조직으로 그런데 아까 중요한 정책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이라는 것이 이제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그렇게 권한을 갖다 다 내려놨을 경우에는 물론 직접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혼선이 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지적들은 있잖아요. 네. 저는 예를 들어 이궁왕도 그랬고 지금 예를 들어 오영훈 후보가 다른 후보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본인 입장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갈등 조정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제주도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이제 자기들의 가치관과 철학 비전을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치열하게 토론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이 그 수위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수준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예산 예를 들어 500억 이상의 투자가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지방정부라면 그보다 좀 적게 200억이나 3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돈 문제를 떠나서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 이슈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예를 들어 5천 명 이상이 공론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다 의견이 비슷한 문제를 할 필요는 없죠. 도민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동의하는 문제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도민사의 의견이 참여하게 갈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수기 절차를 쭉 거치게 하고 예를 들어 중요한 문제라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수기 과정을 제대로 거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여론조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공론조사도 할 수 있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고 또 오히려 시간도 단축하는 길이다. 오히려 그걸 자꾸 눌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되고 소모적 갈등이 되고 그래서 시간도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 측면에서도 더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2공항 놓고 보십시오. 한 2년 정도의 수기 기간을 줬다. 그래서 할 일을 다 해봐라 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도민들이 결정을 해서 제2공항을 하자라고 했으면 벌써 지금 착공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제2공항을 지지했다면 아니면 또 안 하고 다른 대안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이제 시간을 빨리 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해서 계속 누르다 보니까 농성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은 오히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원래 2020년에 착공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벌써 2년이 더 지났지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소모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자기를 책임 있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야 나중에도 딴 얘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직접 결정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2공항으로 이야기를 또 바로 넘기시네요. 박찬식 후보께서는 사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자 될 수도 있는데 제2공항과 관련된 이미지가 워낙에 선명하신 부분이고 또 이야기가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네요. 두 번째 공약으로 내신 것이 제주 4.3평화국제공항입니다. 그렇죠. 제2공항을 성산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제주 4.3평화국제공항이라는 것은 현 공항의 이름을 바꾸고 성격을 좀 바꾸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의 공항 두 개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정말 재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을 하든 그 지역의 환경문제도 예를 들어 150만평을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각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그것이 미칠 투기와 난개발의 바람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 하나로 저는 충분하다. 그야말로 관광객을 지금보다 지금 연간 1,500만이거든요. 하웨이가 86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관광객을 천만 명 이상 더 늘리겠다면 현 공항에서 소화를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관광객 숫자는 충분하다. 현 1,500만 정도가. 아니면 늘어나더라도 1,700만 선에서 많았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도 너무 많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현 공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하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활주로하고 터미널 사이가 너무 좁아서 비행기의 지상 이동들이 혼잡하고요. 그다음에 터미널도 좁아서 이제 이게 불편하고 이제 그렇죠 혼잡하죠. 그래서 터미널을 옮기고 계류장이라든가 평양유도로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그거는 하나의 신공항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예를 들어 라과디아 공항이 25년 만에 신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신공항이 어디로 딴 데에서 지은 게 아니고 기존 공항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리모델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항을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항으로 확충하고 개선해서 거기 그 공항의 이름 신공항의 이름을 사삼평화공항으로 하자. 그래서 제주를 찾는 분들이 사삼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사삼평화인권 정신들을 기릴 수 있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그런 공약을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인터뷰하면서도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것만큼은 어떤 공약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이거 갖고 항의 전화 많이 받거든요.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지금 강경하시다 보니까 오늘 무소속의 박찬식 도지사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주토지은행 설립인데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일까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주의 땅을 헐값으로 강제수용하든 아니든 그냥 매각을 하든 팔려나가서 그야말로 소수의 자본들이 배벌리는 걸로 쓰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한 20년 동안 제주도에서 녹지나 농지 사라진 개발로 사라진 녹지나 농지가 한 3,140만 평에 이릅니다. 안덕명 크기입니다. 그리고 공유지 우리 공유지만도 약 260만 평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매각된 마을 목장이 약 3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토지들 공공적 성격의 토지들만 해도 제주도에 꽤 많습니다. 아직도 공유지도 있고 마을 목장과 같은 공공적 토지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소득은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가치는 높아가고 이러니까 자꾸 매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이런 공공적 성격의 토지들을 1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제대로 활용을 안 되다 보니까 소득은 안 나오는데 세금만 자꾸 내다 내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이 공공적 토지를 마을 목장이나 이런 공공적 토지를 활용해서 잘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컨설팅하고 이럴 수 있는 거고 앞으로는 또 농지인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자식이 농사를 못 지으면 빌려주는 이런 사례들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농지은행 기능까지도 해서 정말 제주도의 토지가 더 이상 헐값에 팔려나가거나 이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 제주에는. 이름은 토지은행으로 하든 토지 자산관리공사로 하든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게 제주도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들어도 jdc랑 많이 부딪히실 것 같은데요 도지사가 되시면 jdc가 하는 일은 주로 토지를 강제 수용권을 가지고 토지를 강제 수용해 가지고 헐값으로 불화해 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땅담사를 했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다 그렇게 그래서 제주 다 판다 센터라는 말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일단 말씀하신 것은 도유지나 도비축토지 이런 것들을 공공적 성격을 가진 토지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주 토지은행을 설립을 하고 아까 나이 드신 분들께서 농사를 못 지게 될 경우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민간에 있는 영역에 있는 토지들도 본인들이 오한하면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오히려 잘 관리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위탁해서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한테 물론 지금 이제 농촌공사에서 농지은행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에 맞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농지은행 기능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또 개인의 소유 문제라든가 요즘 또 자유경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것과 맞부딪힐 그런 역량은 없겠습니까 그런 건 본인들이 위탁을 안 하면 강제로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위탁을 하면 그래서 어쨌든 제주의 토지를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공약을 들으시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농업의 공공화 추진이라는 공약인데 다들 뭐 1차 산업 중요한 건 알고 계십니다마는 또 제주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런데 농업의 공공화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고 또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1차 산업이 일반적인 건데 사실은 지금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는 가치도 있고 지역 공동체와 문화를 지켜나가는 의미도 있고 지역의 경관을 지켜나가는 의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한 공익적 평가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만큼의 가치가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몇 군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안 되는 가치인데 시장에서 보상되는 가치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광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주도는 도시관광이 아니라 자연관광이기 때문에 농촌의 풍광 농업의 풍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름에 올라가서 과수원들 귤 열린 과수원이 보이고 무밭이 보이고 메밀밭이 보이고 이래야 그게 이제 관광이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거기에 건물들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저희도 관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관광을 유지하는데도 농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부가 지금 농민수당이라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수당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찍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여하는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한 이제 다만 이제 농업도 지금 이제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농약이라든가 비를 너무 많이 쓴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친환경으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진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어쨌든 공공적 농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집단 농장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당장은 지금 현재 농민수당이 연간 40만 농민 1인당 연간 40만 정도인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그래서 한 120만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제주도의 다른 뭐 이런 쓸데없는 개발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난개발 파괴에 기여하는 이런 예산들을 최대한 축소하고 최소한 이제 이런 쪽으로 돌려서 그리고 농업 내에서도 지금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생산성을 높인다고. 그런데 다 빗덩어리예요. 그렇게 해서 생산이 잘 돼도 가격을 제대로 못 받으면 결국 빗덩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집단 농장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쓸데없는 이데올로기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농업에 공공적인 성격을 좀 더 강하게 부여를 해서 그분들께서 좀 안심하고 농업을 농업에 종사하고 아까 환경 파괴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좀 감싸 안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만큼 또 추가적인 보상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왜 다섯 번째 노션인지 모르겠는데 성산 물류 도시 조성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또 제2공항 문제와도 연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산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적으로는 제주에 제대로 된 물류 단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물류비가 체계적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첨단 물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물류든 나가는 물류든 물류비에 부담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주에서 나가는 농산물들이 문제입니다. 이 농산물들이 정원 물류 창고가 규모 있게 만들어지면 사실은 일시에 출하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수급 조절도 가능해지고 또 여기에 보관이 잘 될 수 있으면 산지 경매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전부 가락동에 싣고 가 가지고 거기서 경매에서 헐값이 나와도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산물 경우에는 여기서 경매를 해 가지고 경매된 물건만 내보낸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다만 갖춰진 시스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더라도 갖춰진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들을 봤을 때 제주항이라든가 서귀포항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성산을 새로 생각하시는 이유는 약간 이게 좀 보상성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셔서 물론 지역적인 균형 문제 제가 제2공항 반대운동을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제가 논파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역균형 문제는 사실은 제가 고민이 되는 여전히 저에게도 고민이 되는 제주시로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산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성산이 그럴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면 안되겠지만 항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고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섯 가지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이 외에도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이건 꼭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예 입도세 문제인데요. 우리가 환경보전기여금 물론 입도세라는 건 그냥 대중적인 용어고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환경보전기여금인데 이것을 받는 근거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자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대가 있고 다른 후보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저는 그거를 받는 근거 자체를 원인자 부담으로 주로 원인자 책임 문제로 돌리고 있어요. 하수도 배출하고 와서 교통체증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버렸으니까 그거 처리하는 비용 당신들도 내야 될 거 아니냐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해서 받는 건데 저는 이런 거는 좀 책임을 묻는 방식인데 이건 저는 별로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제주도가 그야말로 유네스코 3관왕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이고 생물권부전지이고 지질공원이고 그리고 남사르 습지 도시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요건을 다 갖추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진 곳은 제주도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환경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이고 화산섬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취약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주의 환경가치를 세계인들이 제주를 찾는 분들이 같이 보존하자. 그 책임을 같이 지자라는 취지에서 받는 거고 그래서 그 쓰는 용도도 그냥 쓰레기장 만들고 하수처리장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자기 주변의 환경 자원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가꾸고 더 품격 있게 만들어내고 이런 활동들을 주민들이 하고 그런 환경보조금 기여금을 그런 일자리와 소득으로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관광 혜택을 우리 도민들도 누려야 한다는 부분도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들으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재원이 관광객으로부터 나오는 건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돈으로 일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물론 우리 제주도도 예산이나 이런 데로 그런 데로 가는 게 꽤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도 책임지지만 우리 도민들은 실제 활동으로 실제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그것을 다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으로 이제 제주도가 가진 세계적인 환경 자원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협업 일종의 협업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부담해 주시라라고 이제 우리 제주도를 받는 관광객들의 얘기를 한다면 저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걸 반대할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제주도에서 느끼는 관광 체험의 질들이 높아져 간다면 처음에 예를 들어 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1인당 2만 원 3만 원 까지도 충분히 부담할 용의가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다만 이거는 좀 짧게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정책이 제주도에서 나오더라도 사실 이게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걸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제주도가 만약에 입도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당장 울릉도라든가 다른 강원도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요구를 할 텐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 그러니까 입도세 할 때 도자는 길도자가 아니고 섬도자입니다. 저는 울릉도도 받을 수 있고 확산도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관광객들이 올 거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오겠다. 기꺼이 부담하겠다. 국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 관광지 대부분이 다 환경세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그걸 받고 있거든요. 그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밖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 다 됐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풀지는 아마 못하셨겠지만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유권자들에게 많이 좀 공약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민 여러분들께 짧게 30초 정도라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찍는 표는 그야말로 제주를 난개발과 투기 파괴로부터 망가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저를 저에게 표를 주는 만큼 제주도를 지키고 또 제주도를 더 품격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제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제주시대 선택 2022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특별 대담. 오늘은 무소속 박찬식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거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선거운동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